내는거야 혜리야? 딱 막 때리면 아프니까 하지 말까? 오케이 한번 보면 되지 혜리가 오늘 B에 9 하기로 했구요 다음 시간까지는 10 하기로 했는데요 B에 9 짜잔 했네요 예헤이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당시 바꾸고 자 얘는 어떤 소리 되던가요? 블루! 코루 그래서 U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U, E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는 걸 배우고 있죠 그렇죠 U가 내는 3가지 소리 그렇죠 U, U, O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다? U가 된거에요 원래는 뭐 U가 돼야 될 거 같죠 얘 때문에 근데 U, E는 U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B는 L은 어 다음치니까 블루 그렇죠 어 뭐요? 자 공부하고 왔어?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? 클락 클락 오케이 어 그 다음에 O가 되는 내가의 소리 그 다음에 O가 되는 내가의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된거 같애? 그쵸 A가 됐죠 아크 C는 Q L은 L은 L 합치니까 클락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? 그렇지 블락 오 그럼 얘는 뭐가 될까? 블락 그렇지 클락 네 얘는 뭐가 되던가요? 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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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생각해봐 폰 폰 폰 폰 폰 폰 울지 말고 해 야 안 울었어요 폰 폰 폰 폰 뭐였더라 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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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는 뭐가 되던가요 그 다음 얘 는 뭐가 되던가요 그렇지 glue 그래서 u e 가 뭐가 된다 u 가 된다는 거죠 g 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l 은 o 다 합치니까 glue 그 다음 얘 는 뭐가 되던가요 그렇지 슬랩 슬랩 그러면 이 가 가진 3가지 소리 뭔데 그렇죠 이 에어인데 자 이 가 가진 3가지 소리 이 에어야 아니면 이 에어야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이 에 소리 누가 갖고 있다 오케이 해리가 시험 칠 때 자꾸 그거를 무시하고 시험 치기 때문에 틀리는 것들이 있었으면 얘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 는 a 가 됐죠 오케이 s 는 s l 은 e d 는 합치니까 슬랩 그렇지 슬랩 그럼 이 책은 뭐가 되는가요 그렇죠 black 또 ck 가 뭐 된다 크된다 a 가 가진 내가 이 소리 a a a a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다 a 그러면 a 크된다 b 는 b l 은 o 다 합치니까 아 블랙 그치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가요 으 으 으 음 클로우드 또는 그치 빠르네 클라우드 클라우드죠 그치 그러면 и o u 가 뭐 됐다 아우 됐지 그치 or e 는 o o o o o woods u 눕 nya u u oo 어 야우 됐네 f c 는 c 가 가진 2가지 소리 스크 정 Wrth Joe 스크 스크 여기서는 l 은 ö 어 위까지 history Ora une cremate 유어 음악 길가내는의 소리 nazi 가 ot gramm가네가 blan influencers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되는거요 슬라이드 그러면 얘는 뭐가 됐죠 i가 가진 새가의 소리 중에서 i가 됐고 s는 슬라이드 됐죠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가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러면 얘는 뭐가 됐다 에이트 에이가 가진 4가지 소리 중에서 a 대고 to 됐으니까 a고 p는 l은 다 합치니까 플레이트 베리굿 베리 아주 잘했습니다 플레인 빼곤 퍼펙트 자 아 예 안달쳐 잘하는 사람 만들거야 제거 선생님 선생님 쪽지 모르겠어 가겠습니까 저기에 폰 있어 저기에 로그아웃 한 다음에 로그인 해 안하면 딱 밤이지 뭐